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제 저녁에 제 영상을, 어제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 어제 영상 보신 분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백악관에 근무했던 통신 담당 헤드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야 이거 내가 앵글을 잘못 갖다 대고 있었구나 파이코인 하는 일을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암호화폐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몇 년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5년 내년부터 이제 뭐 2028년 사이에 1파이가 3000불 간다는 목표가격은 저는 유지해요. 그러나 어떤 루트를 거쳐서 그렇게 가게 되는지는 이제 전혀 제가 완전히 시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2조 달러예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2조 달러고 뭐 나머지 다 합쳐봐야 그냥 뭐 한 1.5조 달러죠. 뭐 많이 다른 암호화폐 다 해봐야 1.5조 달러. 잘 기억하세요. 1.5조 달러. 그런데 어제 그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앤소니 스카라모치라는 사람이 원래 금융 쪽이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 임원이었죠.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죠. 뭐 능력이 있으니까 뽑혀갔겠고 뭐 이렇게 결이 안 맞으니까 나왔겠지만 아무튼 이 산업에 대한 안목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트코인 지갑이 활성 지갑이 한 10억 개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뭐 10만 불 갈 수 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것은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참 좋은 거다. 그러면서 거래 비용 얘기를 했어요. 거래 비용이 미국만 해도 철도하고 결제 그 두 분야 철도하고 결제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결제 비용이 6조 내지 7조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배 내지 5배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파이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어떤 그렇게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실생활에서의 효용 가치를 제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KYC도 그렇게 어마무시 살벌하게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얘기하면 배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배째라고 하면 소송해야 되고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배째? 그래 알았어. 그럼 배째고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를 째려면 상대방이 실명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KYC를 빡세게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거래의 확실성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 회사는 웹 3.0을 지향하는데 웹 3.0은 파이코인은 상관없이 파이오니어들끼리의 파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KYC 살벌하게 해야죠. 배를 째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처럼 변호사, 재판, 소송 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전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6조 내지 7조 들어간다. 그런데 블록체인 하에서 암호화폐로 이것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지갑이 10억 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 특히 파이코인을 보는 앵글과 시선, 시각을 바꿔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2022년도에 이제 이코노미 조선에 나왔던 건데 디지털 자산 경제가 있는데 암호화폐 기반 산업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산업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경제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디지털 자산 경제가 코인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고 채굴했다가 얼마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IT 기업과 금융, 증권, 보험 뭐 이런 데가 전부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삼성증권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금융기관이 부서는 만들어놨는데 아직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서 허가가 안 떨어져서 출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로드맵 같은 거 보게 되면 로드맵의 컨디션 3 조건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고서 지금 오픈메인넷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10월달에 이제 월드뱅크나 IMF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12월 크리스마스 경에 한다라고 하는 게 참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앵글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 앵글에서 파이코인의 가격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논리보다는 훨씬 정당한 논리로 3,000불 이상을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는 이게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다. 암호화폐 기반 신사업체다.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 기반 신사업체도 글로벌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하려면 파이코인을 벤치마크 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도 암호화폐 기반 산업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랩스라든가 있어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다시 관심을 파이코인에 최근 들어서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코노미 조선에서 정리해놓은 거 보면 암호화폐 경제 용어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지금은 이 파이코인이 아직 현금으로 자유롭게 결제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미국 달러건 뭐 위안하건 앤화건 유로하건 한국원하건 이게 실물법정화폐와 똑같이 연동되는 코인 그렇게 안정적인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거를 이제 권도영 씨라는 분이 기술적으로만 이것을 하다가 절단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파이는 그거와 완전히 결이 다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기에 참 애매해요. 상대방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NFT 파이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요즘은 좀 이렇게 펌프하는 게 많이 약해졌지만 이렇게 Not Fungible Asset 이렇게 여러가지 작품 지금도 뭐 그런 거 많이 올리라고 하죠. NFT 같은 게 있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위조 변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작고 그 다음 소유가치를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주 초기 단계죠. 그러나 발전하겠죠. 이 NFT도 KYC가 파이코인처럼만 되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파이코인처럼 KYC가 안되면 위조 변저 가능해야 돼요. 제가 아주 능력 있는 해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디파인은 이제 중앙직권적으로 이렇게 하는 중앙직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상에서 서로 아까 제가 얘기한 법원이나 거래소나 정산소가 아니라 P2P로 거래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 거죠. 배제, 알았어. 약속 안 지키면 배제고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디파이죠. 이게 디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오 다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지드 오센티케이션 이렇게 해서 하는데 파이코인에는 다오월드님이 이 이름을 쓰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모든 참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운영도 전부 그렇게 블록체인 형상에서 디지털 협동조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웹 3.0도 이제 수익을 나누는 거죠. 웹 3.0은 쉽게 얘기하면 파이네트워크와 파이네트워크에 뭘 올리는 사람과 그걸 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웹 3.0인데 여태까지는 각각 의뢰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는 파이코인의 동등한 자격으로 다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이것도 지금 파이코인처럼 KYC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지 단지 자꾸 제가 카카오톡과 비교하고 비트코인과 비교하고 이더리움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 전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파이코인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네들이 브라우저 전쟁을 하나 할 정도로 여기서 뭐 요즘도 뭐 KYC, 지갑, 마이그레이션 다른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 파이오사이드 포럼, 챗 그 다음에 뭐 큐레이팅 정말로 얘네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기반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게 파이 브라우저가 요즘 이제 뭐 보게 되면은 뭐 1파이 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 뭐 1파이 1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희망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그냥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코인의 가격 사자 팔자 가격만 놓고 보신 것들이 많고 그래도 이거 이거 저기 이게 이제 스테이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중국, 위아나 이런 거 위아나는 이전부터 얘네들이 하고 있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230개국에서 다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의 간혹 하는 이상한 소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통화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파이코인이 파이오니어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세상 살아보신 분들은 부모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파이코인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재벌 2세로 살 사람이 재벌 아버지 엄마를 만나는 거고 부자될 사람이 파이코인으로 부자될 사람이 파이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코인이 누구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부자될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떤 돈을 벌 체험을 할 사람이 파이코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3천불이 가건 1만 불이 가건 2년 내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돈을 가져보는 내가 10억을 가져본다 100억을 가져본다 1천억을 가져본다라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파이코인 하고 있다고요. 파이코인 저는 공부하는 거지 파이코인을 파이코인 때문에 내가 어떤 희망을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롱펠로우 삶의 창가 옛날에는 참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앞에 뭐가 많았는데 워즈버드라고도 하고 롱펠로우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삶의 창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글쟁이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 영어로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누가 써보라고 해서 썼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있던 것에서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Trust no futures How well pleasant 그러니까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를 믿지 말라. 미래를 안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다고요. 지금 지금 뭐 얼마 있다 파이코인이 얼마 가고 얼마 가면 뭐예요. 지금 KYC 통과 안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현금화 시킬 때 그것을 거래소에서 손가락 하나 잘못 움직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있다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 롱펠로우의 이게 어렸을 때 저희 미장원에 가서 이발하다 보면 앞에 뭐 많지 않아요.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를 믿지 말라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혀 종교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그 앤토니 스카라무치 스카라무치 때문에 시선을 바꿔서 거래 비용이라는 거를 다시 보니까 야 이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다섯 배 여섯 배 되는 게 매년 들어간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은 그 매년 들어가는 미국의 그 비용을 혹은 전세계의 비용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나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희 집사람만 해도 그렇고 당장 되면 당장 팔아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목표가 3,000부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죠.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는 믿지 말라. 파이코인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부자체험을 할 기회가 파이코인에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돈 만져보고 많은 돈 날려본 제가 저한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